선생님이 지금 문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동, 변동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사람 때문에 조금 내가 골치를 썩어야 되는 해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원체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내가 잘난 듯 살아야 돼요 대답을 하셔야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원체 내가 잘난 듯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보면 앞에 앞량을 써야 되는 분을 사주세요 쉽게 말해 선생님이 남 밑에서 내가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명령을 다 해서 내가 막 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오더를 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사람 머리 위에서 움직여야지 내가 사람이랑 같이 막 이렇게 밑에서 아둥바둥하는 삶을 사시는 분은 아니실 거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생님이 문서에 대해서 변동 변화 수가 지금 조금 따라야 되는 형국이라 하시거든요 뭐 계획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근데 글 수가 왜 나오지?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지금 병원 데스크 가고 있어요 데스크요? 이직하고 싶은 맘이나 그런 것도 아예 없으세요? 네 없어요 근데 저는 변화 수가 자꾸 따른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혹시라도 내가 이동할 일이 생기시거나 내가 뭔가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시면 저는 과감하게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생님이 내가 막 이리저리 막 힘들게 살아만 주저짜내듯이 살아나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뭔가 모험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일에 있어서 괜히 내가 뭔가 좀 치받아 그럼 나는 선생님이 과감하게 자리로 옮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사줄로 꼽으면 아까 전에 말씀을 또 드렸다시피 올해 사람 때문에 조금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해운도 맞으세요? 뭐 그런 일이 좀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를 몇 가지 좀 꼽아드리다 치면은 아니야 맞아 회사 생활은 괜찮아요? 그냥 그래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동수 또한 같이 따른다고 봐요 참고 계실 거예요? 일단 네 다녀가 때 가서 다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동의 바람이 자꾸 분다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난 그렇게 쥐어짜는데 살 사람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지금 스트레스가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내가 뭔가 참고는 있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거 많아요 왜냐? 선생님도 뭔가 이해를 할 때에 있어서 내가 육하원칙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이 얼만큼 참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뚜껑이 열려 그럼 난 과감히 떠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이동수 문서에 대한 변동 변화가 계속 따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회사 생활에 사람도 사람이지만 난 선생님 지금 주위가 다 어수선하다고 보이거든요 뭐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결혼은 안 하셨고 근데 나는 선생님 주위가 지금 다 어수선하다고 봐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내 편이었던 사람들 또한 다 어수선해요 지금 근데 무슨 일인가? 왜 두 분이 똑같지? 말 나오는 게 두 분이 뭐 좀 이게 좀 뭐냐? 정보 교류를 좀 하세요? 아니요 속내나 그런 거 모르시고 서로 근데 어차피 촬영이 된 거니까 저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같이 오셨잖아 같이 신청하셔가지고 같은 직장이긴 해요 나와도 같은 직장이에요 삶도 똑같냐 사생활도 근데 선생님 모르겠어 난 나오는 말이 그래요 선생님 그냥 삘 가는 대로 사세요 그게 맞아 선생님이 내가 남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없죠 내 삘 대로 사세요 그게 맞다고 봐 그러면서 내가 뭐 물갈이가 되는 게 있으면 나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또 맞다고 봐요 그냥 그런 걸로 난 선생님이 너무 눈에 비쳐 눈에 치받아 참고 내가 이렇게 해볼까? 내가 착한 척 해볼까? 내가 마더 테레사가 돼 볼까? 화병 밖에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굳이 막 주위에 그러한 시선 때문에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그냥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올해까지는 그게 맞다고 봐 왜냐 얼추 선생님의 나이대가 되면은요 괜히 내가 이제 나도 나이 먹었나 나도 좀 이렇게 변해볼까? 뭐 해볼까? 이런 이상한 사상이 들고 그래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제 큰소리 내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그냥 내 얼굴에 침 뱉긴가? 아니야 평균 연령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친구도 충분히 어린 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선생님이 내 고집 부리는 거 나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신청을 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큰 이슈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선생님이 참지 마세요 또 하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개인이 어집지 않게 다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나는 그게 제일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거 하라는 말이 크게 나와요 회사가 이상해 너무 이상해요 사실 일은 잘 하시죠 네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칭찬이 없냐 그 회사는 안 그래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몰라 거기 사람들이 이상해 난 거기 선생님이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회사를 변화시킬 순 없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참다 참다 참다가 터뜨리지는 것 또한лы 맞다고 봐요 하나는 맞다고 봐요